올해 태안 천리포수목원 목련축제에 지난해보다 12.9% 늘어난 5만 1,135명의 방문객이 다녀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. 천리포수목원은 지난달 말부터 한 달 가까이 진행된 축제 기간 동안 교육연구지역인 목련정원과 산정 목련원 탐방 프로그램에 역대 가장 많은 1,090명이 참여하는 등 큰 호응을 얻으면서 방문객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. 천리포수목원은 세계 12번째이자 아시아 최초로 국제수목학회로부터 세계의 아름다운 수목원 인증을 받은 것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은 926개 분류군의 목련을 보유하고 있습니다.